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차값을 최대 20% 내렸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인지 이곳 매장 앞에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가격 인하가 테슬라의 최근 수요두날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후 전기차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 가격 인하의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테슬라 모델별로 가격이 어떻게 내려갔는지에 대한 걸 정리한 표인데요. 특히 모델Y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 모델의 가격 할인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가격이 13,000달러가 떨어졌고요. 정가로 그리고 세금 친환경차 세금공제가 7,500달러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사는 소비자가격은 세금을 포함해서 45,490달러 그래서 할인폭이 거의 2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여기다가 총 할인폭은 31% 정도 떨어진다는 건데요. 기존에 사지 않았거나 아니면 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도입부 영상에서처럼 테슬라 매장의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있었고요. 차량도 굉장히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꽉 찼던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지금 테슬라 가격 인하에 영향이 아닌가 그게 이제 내린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만이 속출해서 민원을 제기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영향이 좀 있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인하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달에 12월 초에는 3,750달러 할인을 했었고 또 12월 말에는 7,500달러를 할인했었습니다. 7,500달러 할인하면서 또 1만 마일을 무료 충전한다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이어서 가격 인하까지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가격 인하를 또 가격 아예 이제 할인이 아니라 가격을 인하해 버린 거죠. 그렇게 가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이 막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 기사에 제가 일부를 좀 스크립을 해놓은 건데 1년차 1년 정도 된 테슬라 중고차의 가격이 지금 26%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고급 브랜드는 15% 하락했는데 그보다 훨씬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 큰 거죠. 3년차 중고차는 30% 하락했는데 다른 고급 브랜드는 17% 하락했다. 거의 한 2배가량 2배 가까이 할인폭이 더 크다. 더 많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냐. 만하임이라는 미국 최대 차량 경매업체의 정보를 가지고 기사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러면 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엔 수요 둔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간 생산량과 인도량을 이달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연간 50% 매년 이런 인도량 50% 이상 올해 50% 이상 증가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번에는 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생산량은 136만대 정도 되고요. 137만대 가까이 되죠.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인도량은 131만 3851대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인도량 증가율이 87% 했는데 이번에는 47%다. 거의 반토막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연간 50%를 증가하겠다라는 목표를 계속 맞춰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에는 그걸 달성하지 못한 게 됐죠. 이게 월가의 또 4분기 인도량을 또 봤을 때 이게 월가 예상치가 42만에서 42만 5천대였는데 이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4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500달러 할인하고 1만 마일 무료 충전 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했는데도 막판에 사람들이 물론 몰렸겠죠. 몰렸는데도 이게 이만큼밖에 지금 하지 못했다. 40만대 정도 인도를 했다. 이게 12월로 갈수록 지금 연말로 갈수록 순회가 좀 둔화되고 있었다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가격이나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의향자의 선호도를 이 제이디 파워라는 미국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조사인데 포드가 37% 그리고 테슬라가 39% 쉐보레가 4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인 강자였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취향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취향을 수요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테슬라가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가격이나 한 게 아니냐. 워낙 높은 가격, 되게 콧대가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변화를 좀 시작했죠.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수익을 포기하고 수요 진작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개나임이라는 이 구개나임이라는 이 금융투자사의 경우는 가격이나는 결국에 높은 수익성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문석을 했습니다. 할인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달 할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4분기의 수익성이 약화됐을 것이고 올 연간 실적 기대치도 재설정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완전히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89달러로 좀 낮췄습니다. 지금 130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89달러까지 떨어뜨린 거죠. 굉장히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시티의 경우는 2023년 차량 인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 매출 총 이익률이 27.5%에서 27.3%로 조금 이익률이 좀 줄어든다. 근데 딱 여기서는 굉장히 이 구개나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수익성이 약화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는 약간 약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시티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약간의 중립적인 입침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중립이었는데 계속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76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보시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 이내에 나섰느냐 카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17에서 20% 25%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글로벌 완성차의 경우는 5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격을 확 낮춰봐서 사람들이 수요를 내가 다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CFRA 리서치의 가넨 랜슨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역시 최고의 전기차 업체는 여전히 테슬라다. 그러면서 이익은 좀 줄겠지만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세금 공제 IRA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 위기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지금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가격 인하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의 덴 아이브는 덴 아이브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테슬라의 우호적인 애널리스트인데요. 4분기에 이미 4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기 때문에 올 1분기, 2분기에 많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현금이 소진될 위험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구개나임이 구개나임도 사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하로 경쟁사들의 이익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다른 전기차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 테슬라가 이 정도? 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사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를 전기차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LMC 오토모티브와 EV볼륨닷컴이 조사했다는 건데요. 전세계 완전 전기차, 지금 뭐 여기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한 순수한 전기차의 판매가 780만대로 전년 대비 68%가 올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신차 판매 가운데 10%를 달성을 한 거네요. 올해는 1977만대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22년도고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780만대, 이게 1977만대더라고요. 보시면 중국이 가장 크죠?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대, 그리고 미국이 지난해 80만대 정도, 80.7만대를 판매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재작년이죠. 3.2% 전체 신차 판매 3.2%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작년에 5.8%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독일의 신차는 25%가 완전 전기차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지금 주류로 잡아가고,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를 차지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좀 보니까 역시나 테슬라가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2021년도에도 이만큼 해서 1위였는데, 이번에는 2022년도에도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데요. BY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늘었고요. 이 SAIC가 상하이 모터스, 상하이 자동차거든요. 요기도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물론 BYD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상하이 모터스도 이만큼 증가하면서 2위,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BMW의 경우도 신차 판매는 5% 줄었는데, 전기차는 2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고, 포드벤츠, 포드나 벤츠도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실히 전기차가 최근에 엄청난 트렌드로 지금 보이고 있다. 트렌드에 이어서 좀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작년만큼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전기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에너지값이 올라가면서요. 독일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원래 6,000유로였는데 4,500유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4만유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공급 대비 수요가 컸던 건데, 수요가 있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수요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높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나타난 이 테슬라의 가격이 나고요. 그리고 어니스텐 영의 피터 퍼스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수요 약화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거시경지 약화 때문에 소비자가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할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 1위는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확고한 지위, 미국 전역에 설치된 자체 충전망, 테슬라의 슈퍼차저, 슈퍼차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장거리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문제인데,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렵죠. 가다가 금세 배터리가 당전이 되면은 또 다음에 충전하는 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한 30분이면 어느 정도 풀 충전 가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몇백 마일을 갈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잘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테슬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다른 데는 아직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판매도 자체 공급망을 좀 유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연간 180만대, 작년 말 기준입니다. 연간 180만대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만큼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데는 없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앤거 포드 같은 이런 다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속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테슬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은 2025년? 뭐 이번 2020년대 중반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오늘 냈더라고요. 근데 번스타인의 경우는 원래부터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던 곳인데요. 이 언더퍼폼, 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고, 컨센서스 숫자가 다시 재설정될지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연중 수요 문제로 올해 내내 수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가격 인하는 낮은 이익으로 이어지긴 한다. 그렇지만 더 강력한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회사가 의견이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한 32개 회사가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요. 보니까 32개 중에 20곳이 바위 의견, 그리고 9곳이 보유, 홀드, 그리고 3곳이 매도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 목표 주가는 232.07달러 평균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오늘 주가가 13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시면 230달러 정도니까 지금 앞으로 상승 여력이 78%, 근데 78%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렇게 굉장히 폭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건 85달러, 가장 높은 건 760달러니까 이걸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230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1년 뒤에 주가 예상치입니다. 지금 이 목표 주가라는 게요. 그래서 이만큼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웬스파우 130달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30달러. 이렇게 지금 내놓은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개나임이 89달러였죠. 가장 낮습니다. 셀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게 신의 한수가 될지 아니면 정말 고육책일지에 대한 지금 수요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일지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월과 시선도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25일날 과연 올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